오는군요 좋습니다. 승자석 맞고 앉아서 좀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. 자, 이제 축하드리기가 좀 길은 게 마지막은 좀 막강한 신스틸러 명품 배우시죠? 우리 박호상 배우님의 무대가 다 미겨져 있기 때문에 지금 무대를 잠깐 세팅을 했거든요. 이 두 분 중에 오늘 여러분들 1탄 배우의 명곡 이 공을 단 한 번만 차지하게 됩니다. 감사합니다. 지금 뚝딱이 PD 바로 구독하란 말이야. 뭐해 지금 빨리 구독해.